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정문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쁜 아이들 진짜 많아요 집시금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인기 좋은 것도 이렇게 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여기는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5만원부터 또 선물도 있어요 선물보시고 갈게요 황금볼이 돼요 황금볼 여기 가운데 분지를 양쪽으로 했네요 이것도 분지 해가지고 이건 세 개로 나오고 있고 이런 애들 하나씩 드려요 황금볼입니다 아주 노랗고 이쁜 느낌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부캐입니다 부캐 14,000원짜리 14,000원짜리고요 요거는 뭐 요거는 뭐 12cm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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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cm 화분 이렇게 가득 넘쳐놔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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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떨어지버리네 큰일났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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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얹어놔요 이렇게 이것도 뭐 12cm 화분이고요 가득 넘쳤어요 이렇게 딱 요런게 키우기 딱 좋죠 8번 베리크검이고요 25,000원합니다 25,000원짜리 얼굴 4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이렇게 검진해요 자 이제는 물이 살짝 흐려서 예쁘네요 8번 베리크검도 25,000원 하고요 사이즈는 뭐 한 15cm 14cm 정도 됩니다 로그검이고요 요거 만원해요 아 로그검 좋네요 탄실하고요 도톰하게 이렇게 키우네요 요것도 뭐 사이즈는 그냥 12cm 화분인데요 12cm 화분인데 조금 커요 예 예 예 검도 잘 다르고 아 자구도 이렇게 달렸고요 자 오늘 짚시 2만원짜리 짚시 2만원짜리 짚시 2만원짜리 사이즈 한번 볼까요 요거 화분이 아 16cm 화분 네 넘쳐납니다 자 여기 이쁘죠 이쁘죠 2만원짜리 짚시고요 자 요아이는 매직잼골드 철화 2만원하고요 매직잼골드 철화 2만원하고요 2만원짜리 요거는 지금 사이즈가 10cm 10cm 화분이고요 화분에도 이렇게 많이 넘쳐놔가지고 쌩얼도 있고 철화로 잘 엮여있습니다 무숄리 2만원짜리고요 무숄리 2만원짜리 수염 아휴 자구가 여러개라서 이쁘게 썰어요 물들면은 예 자 2만원짜리 아 수염 수염 이쁜거 맞네요 수염 대자 2만 5,000원짜리구요 2만 5,000원 이거는 16cm, 17cm 되요. 자 25,000원 합니다. 한번 덜어서 보여드릴까? 아 수윤이 물을 파랗게 덜어야 이쁘죠? 지금도 이뻐요. 활짝 물들고 있습니다. 25,000원이고요. 아 레드 와인입니다. 20,000원. 레드 와인, 20,000원짜리. 얼굴이 3개짜리도 있고. 다 3개인데요. 좋죠. 이거 13cm 가량 됩니다. 수윤검, 16,000원이에요. 수윤검이고요. 아 수윤검, 진짜. 이거는 10cm 화분에 이렇게 심어난 겁니다. 10cm. 16,000원짜리 수윤검이고요. 콜로라빈철화고요. 2만원입니다. 콜로라빈철화 2만원짜리. 지퍼식으로 된 것도 있고. 생홀도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물이 들어가지고 이쁘죠? 이렇게 재면 뭐 13cm 가량 되고요. 대비철화입니다. 대비철화 10,000원. 이제는 물들었어요. 다. 다용맘님들 이제. 웃을 일만 남았습니다. 여름님들 다들 고생 많으셨죠? 대비철화 10,000원 하고요. 루돌프. 10,000원짜리. 루돌프 참 인기 좋아요 요즘에. 10,000원. 보통 3개짜리 이렇게 있고요. 덜어 4개짜리도 있네요. 루돌프가 이거. 물들면. 지금도 잘 들고 있어요. 요거 좀 더 들면 이뻐요. 만원짜리 치워줬습니다. 아모르파티. 12,000원. 요거는 이제 자구가. 중간에 2개씩으로 달고. 물도 잘 들었고요. 또 아담하게. 이렇게 따글 따글 키운 아이입니다. 이쁘죠? 여기 속에 다 들었어요. 다 2개 정도는 더 나오고 있고요. 아이 죄송합니다. 너무나 이뻐요. 요거 아모르파티. 저번주에 이거. 진짜 어마하게 나갔대요. 예. 예. 루돌프도 그렇고. 다 많이 나갔다고 자랑하세요. 사장님 오시면. 기분 좋아요. 저도. 러블리 베어고요. 군생입니다. 요거 만원짜리입니다. 러블리 베어. 이거 물들면요. 요거 약간. 살짝 들었어요. 자우도 여기 달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화분 보시면 다 비슷하시죠? 요거는 10cm 화분입니다. 예. 10cm 화분에. 11cm 가량 되네요. 영상에 보시면은. 사진으로는 컵네요. 그래도. 요거는 짚시금이고요. 아. 쥐금 만원. 짜리입니다. 만원짜리. 쥐지금이고요. 이것도. 요거 뭐. 화분은요. 10cm인데. 한 12cm가량 되네요. 자. 쥐금 만원짜리입니다. 물 들어가고. 너무 예뻐요 이거는 찰스톤이고요, 14,000원 찰스톤도 군생으로 키우기 참 좋죠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어떻게 키웠는지 탐나지 않으세요? 저도 탐나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겼면 따글따글하게 생겨 4호도 여러개 달고 너무나 예뻐요 여기 물들고 있어요 지금 물들기 시작해서 너무나 예쁜데요 14,000원짜리입니다 이거는 12cm 화분에 가득 넘칩니다 자, 밴바디스고요 만원 밴바디스 만원 이것도 좋지 그래서 다 이쁜 것만 해놨어요 이렇게 정말 따글따글해요 이것도 12cm 화분입니다 자, 캐라리언 캐라리언 5,000원짜리 물도 이렇게 예쁘게 들었어요 캐라리언 5,000원 하고요 어, 이뻐요 너무 이쁜데요 이런거 이제 화분 적은 데다가 딱 키워야 돼요 이런거는 큰 데 심으면 안 이뻐져요 조그만 데 요거보다 약간 적은 듯한 화분이 심어도 돼요 저는 이제 터득을 했습니다 너무 큰 데다 심심하고 자그만 화분에 아, 제가 저거 행풍을 거꾸로 이제 올리잖아요 그런 데로 심으면 돼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이렇게 많이 왔네요 자, 얼마나 볼까요 개당 3,000원 개당 3,000원인데요 여기 2도짜리도 있고 아, 하나짜리도 외두짜리도 있고 외두짜리도 있고 외두인데도 이렇게 뭐 자구가 두 개나 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따서 이거 이거 밑으로 싹 따가지고 잎꽂이 하면 되고 이렇게 또 옆에서 나와서 아우 옆에서 다 나왔네 이거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고 희한한데요 여기 러블리 로즈가 자구 안 달거든요 여보세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잎꽂이도 하고 하시고 제가 이거 따지 말라 그랬어요 바다 보면 이런 거 달리면 잎꽂이 하시라고 그대로 보내주시라고 했습니다 요거 한 포트에 3,000원인데요 두 개 하시면 5,000원 두 포트에 5,000원씩 드린다고 합니다 두 포트에 5,000원씩 괜찮죠? 아, 정말 엄청 커요 네 다 썼습니다 자, 거목입니다 요 아이는 거목이고요 6,000원짜리입니다 청목인데 금으로 들어가서 하나 거목이 따로 있는지 이거 거미 들어갔어요 자 거미 들어가서 이제 6,000원 하고요 한 포트에 6,000원씩 이렇게 이것도요 생장 좀 자르면요 다 두 줄씩 나와요 이제 길게 키우시려면 이거 외대로 키우지 마시고 여기 제가 따니까요 집에서 해봤는데 다 두 개씩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 주릉주릉 하면 좋죠 자 드림러즈고요 만원해요 드림러즈 만원짜리 자고도 희한하게 이렇게 달았죠 만원짜리 여인은 더 많다 자 자 자 이거 아르제 13,000원이고요 아르제 13,000원 이거 12cm 화분에 아주 많이 나왔죠 아 아 샬몬이고요 샬몬이고요 14,000원 아 샬몬은 이거 조그맣 때 내가 살 때는 요 정도 하는 거 만원씩 하는 거 샀어요 이거는 자고도 이렇게 많이 달았고 크고 예 이것도 12cm 화분인데 어 요거 한 13cm 같이 예 보시면 됩니다 자 샬몬이 14,000원 입니다 요 사바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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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짜리고요 사바레즈 요거는 뭐 금으로 된 거 같기도 하고 변하는 거 같기도 하고 예 자 이거 처음 보는 아이는 사바레즈 난 이거 찍은 저게 없는 거 같애 어 군생으로 키우기 좋겠네 또 만원이나 괜찮네 어 세상에 이게 뭘로요 뭘로 아닌 거 같던데 이거 핑크프리티인데 뭘로라고 해놨어 더지 잠깐만요 내가 사장님 불러야 되겠다 아 아 이거 핑크프리티고요 자 3,000원짜리 아주 좋아요 아 저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거를 엄청 이쁘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막 화분도 제일 좋은 데다가 이 알을 신고 했는데요 이름을 몰랐었는데 후에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오신 분들이 핑크프리티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거 3,000원이면 정말 괜찮죠 좋아요 자 핑크프리티 3,000원 묵었어요 목대도 쭉쭉 다 생기고요 목대도 있고 그래요 어 여기 밑에서 달리고 나오는 거 보세요 이거 왜 실랑가 모르겠네 자 넘어갈게요 네티지아 2개 5,000원 아 네티지아는 또 2개 5,000원 들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요거는 9cm 아니 여기가 기본 포텔지아 9,000에다가 심어 놓은 거 요거 2개 5,000원씩 네 이제 물탱이 뭐 조그만한 게 아니고 요거는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목대가 굵게 중간 목대가 굵어요 그러면 자고 달린 거고요 자 네티지아 2개 5,000원씩 이고요 자 페리도트입니다 3,000원 하나씩 3,000원 해요 페리도트 자 2,000원짜리 요거 달궈야되겠다 달달 목재가 달구면은 참 이쁜 아이죠 페리도트가 요거 3,000원씩 하고요 또 더티 더티 더티베어 3,000원 네 이건 국가네 더티베어 3,000원 까망이 그거 요거 각지였어요 요거 자 더티베어 3,000원짜리고요 머큐리 군생입니다 요거 만원합니다 머큐리 군생 예 만원짜리 요거 러미오 군생이고요 만원합니다 요거는 자고 두개 달고 막 진짜 짱짱해다 예 따갈 따갈 물들었어요 들어가 이쁘죠 제이디스타 15,000원 합니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13cm 가량 돼요 자 15,000원 제이디스타 저렴해진 거예요 이거 옛날에 참 비쌌죠 1년 전만 해도 불카누스 18,000원 하고요 불카누스 18,000원 자 2도짜리 요거는 5개입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요거에 적어요 좀 여러개 자고 다니니까 엄마가 못 컸네요 여기도 그렇고 요거도 3개나 달았어요 자 불카누스고요 화이트서울 만원입니다 화이트서울 만원 요것도 까망이 까맣게 물드는거 예 이런 아이 12cm 화면에 그들 찼어요 가이압니다 가이아고 3만원 아주 또렐또렛하게 잘생겼네요 오늘꺼는 정말 잘생겼다 3만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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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해도 요정도 크기만 10만원 예 그렇게 했는데 8만원 이상은 받았는데 이렇게 훅 내렸네 TM이 2만원짜리고요 TM이 2만원짜리 이렇게 큰거 보셨어요? 저렴하게 저렴하게 판매하시네 아 이거는 토스카델리 같은데 가격을 안 써놨어 예 이 아이는 16cm 가량 되고요 자 립스틱입니다 15,000원 15,000원 15,000원짜리 립스틱이고요 요거는 만원짜리입니다 만원짜리가 어떻게 자구가 달렸어 자구 여기 보이시나요 저쪽으로 이렇게 달리있고요 자 15,000원짜리 홍씨입니다 요거 홍씨 만원 홍씨 만원 이고요 이거 인기 좋았다는데 자 로또 15,000원 하고요 로또 15,000원 요거는 이제 자그마한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한 8cm 정도 세리머니 만원짜리고요 아 이거는 세리머니는요 여름에도 이 색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아 씨가 됐는데 이거 엄청 자 11cm 12cm 가량 돼요 세리머니 색이 그냥 여름에도 여름색을 계속 유지했어요 레드코스고요 요거는 만원합니다 레드코스 만원짜리 레드코스고요 12cm예요 요거 화분은 14cm인데 요 내용물이 12cm입니다 아 레드 드아라 2만원 레드 드아라 2만원 요거는 뭔 고급종인가봐요 레드 드아라 2만원짜리 있고요 샤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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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합니다 2만원 샤벳 자 13cm 되고요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14,000원 요 요 속에서 물 들어가고 나오는거 보세요 요 양가에 다 커끼 이처럼 딱 나왔네 예 자 두개씩 요거는 하나 달고 두개 달았고요 자고 저기 두개 다는거 또 있어요 예 요거 하나 있고요 아 펜지입니다 펜지 16,000원 하고요 16,000원 펜지도 요즘에 이뻐지던데요 우리 집에서 보내고 자고 어마하게 달았네요 무거워서 덜기도 힘들다 요거는 한 16cm 가량 돼요 요것도 편지네 이쪽으로 편지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자 레드법사 15,000원짜리 있고요 레드법사 아 아 물들어가지고 이쁜데요 자 요런애들 있고 아 블루엘프입니다 7,000원 하고요 블루엘프 7,000원짜리 군생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달고 가야돼요 지금 뭐 아주 초록초록하죠 요거는 가격이 없어 지나갈게요 아 백분 좋아요 오늘 백봉 백봉 정말 좋다 12,000원 백봉은 잘하면 여기 밑에서 자국 많이 다는데 비 많이 올 때 저는 한번 내놨더니요 여기서 막 많이 달았어요 너무 많아서 좀 떼어내고 몇개 내놓고 했는데 좀 달아졌죠 이거는 자 2도짜리도 있고 2도짜리도 있고 2도짜리도 2도짜리도 있습니다 여기 끝이네요 여기 아름다운 정문입니다 물건들 많으세요 좋은거 저번 주도 인기가 많아서 물건 싹 빼고 싹 신상으로 들어왔대요 자 그렇게 하시고 또 잘 보시고 오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이 우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